카메라 봐.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이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몸이 다 풀렸어요. 안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때가 기회다 해서 스윙도 더 고치고 텐션이 낮아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면서 왔던 길도 좀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던 것 같고 휴가 아닌 휴가를 좀 길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인데요. 무관중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조용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선수들끼리 또 집중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아쉽다 그러고 싶은데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이렇게 시합을 개최해 주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이 대회 끝나서 남은 대회도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뭐야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팀켈러웅이 선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그동안 볼 수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대회에서 갤러리들의 열렬한 환호를 직접 마주할 수는 없겠지만 TV로 컴퓨터로 스마트 기기로 수많은 팬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팀켈러웅이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언제나 켈러웅 골프는 최상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팀켈러웅이 화이팅!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켈러웅이는 참 많은 이벤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신제품 매버릭을 쳐보고 그냥 신제품을 바로 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버릭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5m 정도? 5m? 정타에 안 맞아도 거리를 다 뻗어주는? 되게 한결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진 것 같아요. 셋업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경기장에 오셔서 대신 없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선을 다 할 테니까 또 KLPGA를 보면서 또 힘을 얻으셔서 TV 속으로나마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게끔 조금 아쉽겠지만 이번 시합 한 번 정도는 그냥 TV로만 많은 응원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KLPGA에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계속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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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